이도용 우리 성도의 가정에 이 위에까지 좀 올라가 주십시오 이 예주 예 참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으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감사합니다 애기라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주 주님께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귀한 생명 보내주셨사오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예수를 알아가며 신앙 안에서 커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앞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주를 키우도록 우리 초록 도영 이 귀한 가정위에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가정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을 빡빡 주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아유